14호 태풍 찬홍은 신간센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태풍으로서 일본 당국은 25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완전한 패닉상태이며 일본 국민들은 저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태풍은 일본 열도를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4호 태풍은 10일에는 일본 혼시에 바싹 접근을 하면서 10일과 11일에 동해지역을 따라서 관동지역을 강타할 것에 대하여도 일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동지역에 과연 상륙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홍은 북상하면서 많은 가을비를 일본 열도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한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쿄의 다이빙 휴양지로 유명한 하치조지마에서 9일 아침까지 48시간 동안 내린 비는 450mm를 넘어섰으며 거의 20년 만에 이런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200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칭다오촌과 시지오카연 이지시 등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9일 오전 6시 제14호 태풍 찬홍은 고치연 아시즈리미사키와 곤고우쿠지 남쪽 약 270km 지점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북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약 965헥토파스칼이며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폭풍, 폭우로 인한 지질 피해 등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일 오전 6시까지 일본에 내릴 강우량을 예측해보면 김키와 동해 400mm 이지군도 200mm, 관동갑신지구 130mm 김키, 동해 이지제도 200-300mm, 관동갑신지역 100-200mm입니다.